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8시 뉴스입니다. 6.13 지방선거 후보자 등록이 오늘 마감됐습니다. 각 선거 후별로 대진표가 확정되면서 선거전이 본격 시작됐습니다. 먼저 광주시장 선거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용섭, 바른미래당 전덕영, 정의당 나경채, 민중당 윤민호 후보의 4파전으로 치러집니다. 민주평화당은 후보를 내지 못했습니다. 다음은 전남도지사 선거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록, 바른미래당 박매호, 민주평화당 민영삼 후보와 정의당 노영태, 민중당 이성수 후보 5명이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이어서 교육감 선거입니다. 광주교육감 선거는 3파전입니다. 이정선, 장위국, 최영태 후보 등 3명이 후보 등록을 마쳤습니다. 전남 교육감 선거 역시 치열한 3파전 경쟁을 예고합니다. 고석규, 오인성, 장석웅 후보가 등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회의원 재선거가 치러지는 두 곳입니다. 광주 서구갑에서는 민주당 송갑석 후보와 민주평화당 김명진 후보가 맞대결을 펼치게 됐습니다. 영암무안신화는 민주당 서삼석 후보와 민주평화당 이윤석 후보가 맞붙습니다. 오는 6월 13일 지방선거에서 광주, 전남 유권자들은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 지방의원, 그리고 시도교육감과 국회의원 등 모두 425명을 선출합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